웅! 웅! 5시간대 우와 뭐 어떡하라고 오빠가 어떡하라고 우리 골이도 못 먹는 거야 이건 오빠꺼야 불이 못먹으니까 오빠가 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쌈을 싸갖고요 맛있다 불이 다 싸죠? 기다려 자 고기를 500개를 여기다 싼 다음에 와 대박 미쳤어 미쳤어 야 이런 사람 먹는 강아지는 불이 밖에 없을거야 와 와 똑똑똑 욱롭지는 볼이 이만 장욕을 허가 부탁드립니다 장욕을 허가한다 다 먹었어 이제 가 오빠 밥 먹을거야 가 가세요 가 이제 응 먹으라고 안했는데 오빠 말 잘 들으라고 주는거야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을 거면 선 말 잘 들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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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꾼 올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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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콘 사 О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